와 나도 머리 해야되는데 와 나도 머리 해야되는데 깨깨깨 따라하지 마라 따라한거 아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염색 왜 따라하냐고 하하 정말 웃기네 언제 따라했다 그래 나도 염색하고 싶어서 말한거거든 에잇 무슨 색깔 염색하고 싶은데 무슨 색깔 하나 둘 셋 초록 월 따라한거 아니네 봤지 봤지 따라한거 아니지 나도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싶다고 케케케 초록색으로 염색하면 약간 브로콜리 되는건가 브로콜리라니 아니거든 케케케 업 어디갔어 그럼 이제 곧 나도 간다 어 여긴 핑크마을 여기서 뭐하는거지 어서오세요 뿌 어 뿌 양갈래 그래 뭐다 너 여기 있었냐 여기 있던건 아니고 나도 방금 왔어 너 여기서 뭐해 여기 안보여 핑크 미용실이잖아 하하하하 오 미용실이었어 어 연지 한 20분 됐어 너가 첫 손님이야 핵 내가 첫 손님? 뭔가 불안한데 음 무슨말이 하러 오셨어요 손님? 아 저 뭐 크게 머리를 하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앞머리만 살짝 말고 가려고 했어요 하하하하 음 거짓말하지 마세요 뿌 네? 아까 핑크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싶다는거 다 들었어 기가 완전 박네 하하하하 저는 기가 아주 박습니다 하하하하 안그래도 우리 가게에 엄청난 염색약이 있거든요 갈색 가루 필요없이 핑크색으로 염색시켜주는데 이거 색깔이 아주 잘 나와요 어떻게 이걸로 해드릴까요? 어 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뿌 뿌 첫 손님이다 헤헤헤 불안한데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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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도 선인장이 있네 선인장이 있네 헤헤헤 와 내 말 따라한다 헤헤헤 헤헤헤 따라한다 헤헤헤 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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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방금 대답했어? 그래 대답했다 헤헤헤 헤헤 이건 악마 박세인 누나 목소리인데 그래 나 천원 오자 박세인 헤헤헤 헤헤헤 정교 1등 박세인 아 끔찍해 여기 와서도 박세인 누나를 만나다니 머리하고 싶다고 했다며? 아니 그럴리가 그냥 집에 가려고 했어 웃기지마 내가 다 들었거든 염색하고 싶다며 아 다 들었구나 그래서 나 미용실 가려고 하긴 했었어 개킥해 어헤헤헤 내가 미용실 차린 거 어떻게 알고 들어와 내가 싸게 해줄게 지인 할인 으 차린진 몰랐고 들어가긴 싫은데 원래는 30만원인데 우리가 안지도 어? 하루이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대폭 할인해서 20만원에 해줄게 어때? 괜찮지? 뭐? 20만원? 나 그런 돈 없어 갈게 누나 알겠어 알겠어 5천원 그럼 한번 맡겨볼까 어떻게 해드리길 바라죠 손님? 저 요즘 혈색이 어두워져서 제 피부톤에 맞게 염색하고 싶은데요 네 무슨 색으로 해드릴까요? 음 약간 건강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건강한 느낌 접수 완료 기다려 보세요 으 불안하긴 한데 5천원이니까 그냥 해본다 설마 머리카락이 다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? 오키님들 기대되시나요? 기대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키키키 자 염색약 바로 바를게요 차갑습니다 앗 차가워 키키키 좀만 참으세요 우리집에는 염색약이 초록색 밖에 없어요 네? 그러면서 무슨 색으로 할거냐고 왜 물어봐요? 선택권이 없는데 초록색 중에서도 밝게 할건지 어둘게 할건지가 다르니까 그렇지? 아 네 꼼꼼히 다 발랐으면 헤어캡을 씌웁니다 귀엽게 나와라 와 기대된다 키키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건강한 느낌을 원하셨으니까 그렇게는 될 거예요 부안하다 준비가 다 됐다 오래 더 걸리네요 자 발라드릴게요 차갑습니다 골고루 바른다 근데 정말 노란색으로 탈색 없이 핑크색으로 바로 염색돼요? 네 바로 된대요 된대요? 안 해본거야? 당연하지 너가 첫 손님인데 그럼 해보지도 않은걸 나한테 실험하는거야? 응 넌 실험체 아 진짜 잘못 왔다 집에 가고 싶다 걱정 마라 예쁘게 해줄테니까 다 발랐으면 헤어캡을 씌워줍니다 이제 한 20분만 기다리면 되거든 알겠어 뭐하면서 기다리나 와 짱구 피규어 캡슐 난 재밌는거 있다 캡캡캡 우와 오리온 짱구 피규어 열어본다 짱구 피규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캡캡캡 어 난 제발 짱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짱구다 우와 사실 짱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와 나 금손인가봐 짱구 어떻게 나왔지 캡캡캡 왜 짱아가 나왔으면 좋겠냐고 왜냐고 왜냐면 난 짱아같은 귀여운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거든 캡캡캡 근데 이것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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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리온 부럽다 나는 뭐 없나 어 에로엘 서프라이즈다 캡캡캡캡 미키 와 케이스도 예쁘다 역시 핑크나라 클라스 오 뭐가 들었을까 잃어보겠습니다 두둥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오 엄청 많아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우와 귀엽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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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제 더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볼까 뿌 으 긴장돼 예쁘게 안 됐으면 어떡해 나도 불안하긴 한데 뭐 너가 불안하면 어떡해 응 열어본다 하나 둘 셋 뿌 오 괜찮다 오 어때 마음에 들어 뿌 오 잘 나왔다 어때 내 말 맞지 내가 잘해준다고 했지 오 잘 됐다 고마워 오리온 너도 시간 지났으니까 열어볼까 응 누나 기대할게 기대해도 돼 이 머리보다 건강한 머리는 세상에 없을거야 하하하하하 응 좋아 열어보자 열어본다 하나 둘 셋 하하 머리 잘 됐네 에잇 이게 뭐야 브로콜리 아니야 하하하하 잘 나왔네 너가 건강한 머리 해달라고 했잖아 브로콜리보다 건강한게 이 세상에 어딨어 하하하 난 천재야 하하하하 에잇 그럼 진짜 내 머리는 어딨어 진짜 머리? 브로콜리로 바꿨지 하하하 잘 어울린다 5천원 내고 가라 하하하하하 으악 망했어 망했어 내 5천원 내 머리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핑크 초록 염색해주기 대성공 상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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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